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고 오픈소스면서 거대한 확장 기능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준수한 코드 편집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visualstudio.com을 방문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걔를 실행을 시켜서 잘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를 끝내고 처음으로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안내문이 나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문판을 쓰고 싶지 않다면 한국어로 변경해주는 확장 기능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설치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코드를 편집하려고 하는데 메모장에서 코드를 편집하는 거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도구를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켰고 우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에서 새 파일을 클릭하면 새로운 탭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은 파일을 저장부터 해봅시다. 파일에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장을 클릭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작업하기 위한 폴더. 워크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 건데 저는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죠. html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수업은.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탭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전에는 일반 텍스트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얘가 html로 돼요. 이건 뭐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파일을 html이라는 언어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엉뚱한 언어를 선택하고 있으면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그 언어에 맞는 여러 가지 똑똑한 지원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똑똑한 지원들을 해주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만약 여러분 메모장을 써왔다면 정말 환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html은 태그라는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그 중에 html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있는데 제가 ht까지만 치면 보시는 것처럼 html이라는 태그를 저한테 추천해 주네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태그를 완성해줘요. 엔터 치면 이렇게 여러분이 컨텐츠를 채워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html 태그 밑에는 head 태그와 body 태그가 나란히 놓이거든요. 그러면 head 더하기 body라고 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짠! 대박사건이 일어나죠.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h1 태그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 h1 태그 옆에 ol 태그가 필요하고 그 밑에 li 태그가 제가 3개가 필요하면 곱하기 3을 하면 탭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대박 장난 아니죠? 그럼 전 여기서 웹이라고 쓰고 html, css, javascript 이렇게 코드를 편집해 나가면 됩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파일을 html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html을 편집하는 여러가지 똑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로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코드를 짜다 보면 샘플 텍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로렘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짠! 이렇게 샘플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로렘 입숨이라는 기능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잘 보면 의미가 없어요. 라틴어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샘플 텍스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대박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편집을 할 때인데 코드 편집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 이를테면 여기 있는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여기 있는 코드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선택된 부분이 여기에 적혀있는 공백 4개만큼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공백 4개만큼 내여쓰기가 돼요. 아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석을 처리해서 컴퓨터가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건 간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선택 영역에 보면 여기 없고 편집에 보면 주석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되는데 옆에 단축키가 있네요. 저는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그 언어에 맞는 주석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단축키를 실행하면 이렇게 주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언어의 주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축키만 외우고 있으면 어떤 언어건간에 주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짠 코드가 1억줄이라고 한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HTML이라는 텍스트를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파일이 아니라 편집으로 가시면 찾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박스가 뜨는데요. 거기서 HTML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HTML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또 스크롤에 표시해 주기도 해요. 대박 기능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HTML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HTML을 원래 약자인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저 꺽쇠를 클릭하면 됩니다.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바꾸고 싶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 선택된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다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TML을 한 번에 바꾸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면 저거는 저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파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파일을 관리하려니까 좀 쉽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든다고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은 파일 탐색입니다. 파일을 관리하는 메뉴예요. 거기에 보시면 폴더 열기가 있는데요. 저것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윈도우의 경우에는 폴더 열기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워크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워크라는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메모장 쓰던 때랑 비교하면 정말 좋아졌죠? 자, 그럼 이번엔 제가 두 번째 파일을 추가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새 파일을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 저는 파이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인덱스.html 파일을 보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대박 기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탭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음영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메인점 py가 이렇게 쪼개져요. 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갖다 놓으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대박 기능이죠. 자, 그럼 제가 간단한 파이썬의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1 더하기 1, 2겠죠. 프린트 2 더하기 2, 4겠죠. 이렇게 간단한 파이썬의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개의 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1억 개라고 해보세요. 자,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열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것도 진짜 좋은 기능인데요. 자, 여기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파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도 기억하십시오.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편집하고 싶은 파일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M이라고만 하면 M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된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I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M과 I가 들어가 있는 메인점 PY를 추천해 줘요. 엔터치면 파일이 열립니다.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메뉴를 열고 보시면 방금 우리가 선택해서 열었던 파일들이 위쪽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키보드로 이 커서를 움직여 가면서 필요한 걸 선택해서 엔터를 치시면 굉장히 빨리 파일과 파일 사이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용을 기반으로 파일을 찾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메뉴에 마련되어 있는 검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제가 HTML이라고 입력하면 HTML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이걸 클릭하면 그 파일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그 부분으로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린트라고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추천해 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면 내용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좋죠. 자, 이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생겨요. 주어진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을 좀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코드를 보니까 이 코드는 좀 더 크게 확대됐으면 좋겠고 이 UI는 좀 더 작게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자, 인덱스.html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자, 맥의 경우에는 코드에 보시면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 단축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일에 보시면 설정을 여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설정을 한 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검색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일단 우리 UI를 한 번 축소를 좀 시켜볼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줌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에 윈도우 줌 레벨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5로 지정을 해볼까요? 6이라고 됐나요? 그러면 6만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물론 줌 기능은 여기에서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기로 가보면 모양의 확대 축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단축키가 있죠? 또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확대 축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자, 6은 너무 크니까 제가 한 1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설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놨어요. 자, 텍스트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하고 싶다. 그때는 폰트 사이즈 이렇게 검색해보면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는 설정이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35라고 하면 35만큼 에디터의 텍스트만 커지게 됩니다. 또 텍스트가 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의 줄바꿈이 자동으로 대기하고 싶다. 그때는 word, wrap 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word, w-r-a-p, wrap 자, 그리고 order, wrap의 off가 되어 있는 부분을 on으로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쓰다 보니까 또 여러분 불만족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뭐냐, 화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럼 얘를 여러분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게 보시면 보기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 보면은 모양의 사이드바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이드바 표시를 선택하면 사이드바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다시 모양으로 가서 사이드바 표시를 하면 사이드바가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야 된 단축키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근데 단축키를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저렇게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메뉴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한테 야, 사이드바 켜, 사이드바 열어, 닫아, 열어, 닫아 이렇게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환상적인 기능이 명령어 팔레트, 영어로는 커맨드 팔레트입니다. 자, 보기로 가면 명령어 팔레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 기억하세요. 자, 이 단축키를 선택해서 이렇게 여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사이드바 표시 유형 설정 해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단축키로 열고, 클릭하면 다시 열고, 열리고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공하는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잘 익숙해지시면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를 실행을 해볼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튼만 클릭하면 한 번에 실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항목이 있는데요. 실행 및 디버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실행 및 디버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파일은 html이고 html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이죠. 자, 한 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어디에서 실행할 것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저는 크롬에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크롬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롬이 켜집니다. 와, 대박이죠? 자, 그럼 이걸 좀 편집하고 싶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별로 실행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자, 이럴 때면 제가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거 끄면은 이전에 실행되고 있었던 게 꺼집니다. 자, 파이썬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 실행 및 디버그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이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파이썬이 실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확장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확장 기능을 자, 이걸 클릭하면 탭이 확장 기능 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추천 검색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첫 번째 확장 기능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파이썬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실행 및 디버그에서 디버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저 파이썬 코드가 어떤 형식인지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저는 파이썬 파일을 그냥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인 2와 4가 무사히 잘 추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죠? 방금 우리가 확장 기능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봤는데요. 확장 기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확장 기능을 빼면 사실 경쟁력이 확 떨어져요. 확장을 선택하면 기존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검색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워버리세요. 이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설치한 확장 기능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추천해 주는 확장 기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필요한 확장 기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아까 HTML 코드를 실행할 때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바깥쪽에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려니까 좀 귀찮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또 재실행을 해야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귀찮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코드를 편집하면 즉각적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우리 확장 기능을 찾아 봅시다. HTML 프리뷰라는 확장 기능을 찾아보면 이렇게 확장 기능이 나옵니다. 100만 명이나 쓰고 있는 확장 기능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저 확장 기능이 설치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껐다 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밑에 보면 확장 기능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일 탐색기로 가서요. 우리가 지금 편집해 왔던 인덱스.html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Open Preview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메뉴가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저것을 클릭하면 짜잔! 이렇게 새로운 에디터가 뜨면서 뭐가 나오죠? 이걸 제가 옆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Web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숫자 1을 적으면 숫자 1을 적으면 저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Preview 쪽에서 웹페이지에 대한 미리 보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확장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장 기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홈페이지에서 익스텐션스를 선택하시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으로 와요. 여기에 보면 Most Popular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확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확장 기능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편집기를 만드신다면 어떤 편집기에 부럽지 않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려면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좀 살펴볼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날게요. 여러분이 콘솔 환경에서 개발을 또 컴퓨터를 자주 다루신다면 메뉴에 보시면 터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터미널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터미널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터미널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작 방법을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메뉴 중에 소스 제어를 클릭하면 Git을 Visual Studio 코드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it 자체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Git을 설치하시고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isual Studio 코드 안에서 Git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기능을 우리가 사용해보기만 했는데 여러분도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희소식은 Visual Studio 코드는 웹으로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웹 개발자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 개발 지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Visual Studio 코드의 확장 기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곧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속 수업들이 궁금하시다면 지식지도 서말로 방문해 주세요. 지금은 없지만 미래 언젠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주제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이 도구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메모장을 쓰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정말 환상적인 도구를 갖게 되신 게 느껴지시죠? 자 우리 박수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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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